근데 여긴 어떻게 계시게 된 거예요? 여긴 효심 씨... 알아. 네가 참 착한 아가씨랑 만났더구나. 그 효심 씨 막내 동생이랑 접촉사고가 있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. 접촉사고요? 그래. 아무튼 그 인연으로 여기서 살게 된 거야. 그 목도리 정말 너한테 잘 어울리는구나. 그럴 줄 알았다. 그럼 나 알고 계셨던 거예요?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인연이 있니? 이렇게 고맙고 귀한 인연이... 정말 하늘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. 그 아가씨... 참 좋은 아가씨야. 내가 여기서 다 보지 않았겠니? 부모 잃고...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네가 그런 아가씨를 만났다는 게 이 알미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. 예... 효심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. 처음에 거절도 많이 당했었어요. 그랬을 거야. 워낙에 올바른 아가씨니까 그랬을 거야.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. 할머니 살아계신 거 제가 좀 더 빨리 눈치챘으면 고생을 덜 하셨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나저나 태호야 너 장학재단 어떻게 했니? 설마 아직도 관여하고 있니? 당분간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. 이 의천 빌라 사람들도 또 네가 그 사랑하는 아가씨한테도 아직 모든 걸 말해서는 안 돼. 여기 사람들 요즘 사람들답지 않게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다. 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어선 안 된다. 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장숙향이가 알게 되면 장숙향이가 여기 사람들한테도 무슨 안갚음을 할지 모르는 일이야. 그러니 태호야 모든 걸 비밀에 붙이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. 알았니?